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이 성인 당뇨병을 막아줄 수 있는 사과를 개발해 수확할 예정입니다. 오클랜드에 있는 장모식품연구소는 당뇨 환자의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사과의 천연성분 플로리진이 다량 함유된 사과를 다음 달에 수확한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사과나무 잎사귀 등에 많이 함유된 플로리진을 과일에 농축하는 연구를 통해 기존 사과보다 플로리진 함유량이 10배에서 50배 더 높은 사과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다만 유전자 변형 과일 소비를 금지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이 사과는 앞으로 연구요금으로만 재배될 예정입니다.